아유 요란하게 지금 모기를 잡고 있던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지금 타면은 니가 딱 얼굴이 나온다고 제 얼굴이 딱 나오고 지금 인터넷 방송 페이스북 이라는 거 생중계되는거지 야 페이스북에서 누구든 그다 방송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요리 있게 하느냐가 문제고 생중계되는거야? 네 지금 전세계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간만에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전세계적으로? 전세계로 퍼져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뭐래요? 나이 먹으면 건강이 최고 아 건강합시다 좋은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감기 걸렸다 그러더니 빵을 한 보따리 지금 빵박스 위에 지금 뭉개고 있네요 어떻게 알았어 그 이상 초딩 동창들하고 함께 지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초딩 얼굴을 보여줘야죠 누가 이겼는지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대 대 번째 미션 이번에는